홍재원 우리가 언제 대본대로 나왔어 문재어 우리가 대본대로 갔어 같이 일어리에요 사실 아직 대본대로 가다가 지금 대본대로 안가고 초대 트amosn 자 다음으로 får 같이 나아 가만있죠 주 와 자 둘 둘 셋 넷 둘 둘 둘 둘 둘 아 뭐야 정성현이 정식으로 미니지면 왜 그래요? 아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네 이게 예쁘죠? 김종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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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하나 하나는 봐도 하나 둘 둘 셋 희용 이제 시키지 마세요 잘하네 잘하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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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